자, 우리 커피나 하나씩 할까? 난 카페라떼. 난 초콜렛티. 너는 카모마일. 난 카페모카. 난 아메리카노. 신입? 네? 부장님은 카페라떼, 김가장은 초콜렛티, 나데리는 카모마일, 쟤 대리는 카페모카, 나는 아메리카노라고 혹시 못 들었나? 아하, 저는 밀크티요. 신입? 신입? 아하, 잘 먹기요. 야, 신입, 너 말이야? 여보세요? 어, 쌤이야.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, 얘기해. 너 어디 가니? 신입? 아니, 뭐 저런... 부장님, 제가 또 저런 애들 전문화 아닙니까, 열받지 마십시오. 제 바운더리 안에서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여기 서신데, 퇴근을 안 하시나요?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아, 신입! 너 말이야. 내가 진짜 옛날에도 한 번 해내려 그랬었는데! 제가 하겠습니다,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이희경 씨, 회사가 놀이터야? 놀러 왔어? 저는 그저, 오늘 업무를 다 해서... 전부의 업무가 안 끝나면 네 업무도 안 끝난 거야? 신입이 빠져갔단 말이야! 오자마자 컴퓨터로 바탕화면에 연예인 사진 칼때부터는 알아봤지! 아, 저... 저 여자친구인데... 시끄러! 천성이가 네 여자친구만 내 마들아 김남주야! 정신상태라서 온 거야! 우리 회사 사람들은 바탕화면에 자기 업무에 관련된 거 올려놓거나, 가족 사진들을 올려놓으면서 의지를 다진단 말이지! 아, 내 가족을 내가 먹을 살려야 되겠구나! 최선을 다해야겠구나! 하는 의지, 당한 의지! 아, 그렇습니까? 아, 그렇습니까? 무슨 안 그렇습니까? 얼른 가서 바탕화면에 바꾸고, 팀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돌리면서... 죄송합니다. 해! 사이가 만만해! 어? 네, 그러겠습니다. 사이가 만만해! 유 과장. 그래서 커피 사러 갔죠? 아주 혼꾸녕을 내줬습니다. 왜 그랬어, 유 과장? 이위경 씨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자기 가족 사진들을 깔아놓고 가는데... 내 가려고 했지. 아니, 회장님은 왜 여기 계시는 건가요? 그, 사모님은 왜 또 저기에 계신... 알겠어. 이위경 씨가 회장님 아들이고, 사모님 동생인가 보지? 나 왜 그랬을까? 커피 사왔습니다. 아까 제가 뭘 몰라서... 제가 업무는 다 끝났더라도, 선배님들 모두 퇴근하시면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유 과장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. 제가요? 네. 아, 저, 누구... 일 남은 사람 있었어? 응? 전 아까부터 끝났는데요? 아, 그럼 그럼... 일은 업무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야. 자, 우리... 다 같이 퇴근할까? 네. 네? 커피 잘 마실게요. 아, 좋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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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